이제 마지막 인사말만 배우시면 끝나는데요.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를 나눠놨어요. 만났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인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다 대문자로 써져 있을까요? 명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침, 데이에 해당하는 표현은 닭이고요. 저녁은 아벤트가 되겠죠. 아침, 낮, 저녁이라는 명사 다 배우네요. 근데 그 앞에는 다 굿텐이라고 해서 이행이 붙어요. 굿텐 아벤트 이렇게 쓰고요. 저녁 인사는요. 그럼 천천히 읽어 올게요. 아침 인사, 굿텐 머겐, 점심 인사, 굿텐 탁크, 저녁 인사, 굿텐 아벤트라고 읽습니다. 독일어는요. 대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강세가 첫음절에 있어요. 이렇게 강세가 그래서 아벤트라고 읽으시면 되고 머겐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헬로가 있다면 독일어는 할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는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요. 독일에서는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인사말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꽃 하면 이제 남부지방에서 마늘 읽는 혹은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런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인사도요. 그리스디쉬라고 해서요.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남부지방에, 독일의 남부지방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셀브스라는 말을 인사로 하기도 해요. 할로우랑 똑같아요. 그리고 모이는 북부지방에서 쓰이는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귀엽게 두 번 하셔도 돼요. 모인 모인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다시 한 번 볼게요. 아침 인사, guten Morgen, 점심, guten Tag, 저녁, guten Abend, 그리고 안녕, 할로우, grüß Gott, servus, 모인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 Nacht는 밤이라는 뜻인데요. 얘만 성이 달라요. 모르게는 Tag, Abend는 남성명사고 얘는 여성명사인데 그래서 어미 변화를 조금 다르게 해요. guten은 아니고, guten에서 끝나요. guten Nacht. 일단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요. 밤 인사, 잘 자라고 할 때 guten Nacht. 근데 이거 만났을 때 하진 않잖아요. 헤어질 때 하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guten Nacht가 바로 헤어질 때 잘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냐면요. tschüss 라고 읽습니다. tschüss 발음이 나야 돼요. tschüss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거 볼게요. 이렇게 조금 띄워 볼게요. auf 그대로 읽으시고요. 얘 어떻게 읽는다고 했냐면 e의 장음으로 많이 읽힌다라고 했죠. 얘는 v 발음 나는 v가 알파벳이었고요. 그래서 v, da 하고 sehen 아니고요. sehen이라고 읽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s 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z 발음이 나요. z 발음. 그래서 sehen 아니고 sehen이라고 있는데 이게 또 묵음되는 거 아시죠? sehen 아니죠? 그래서 auf wiedersehen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빨리 읽어볼까요?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명사겠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봄이라는 명사예요. 다시 볼 때까지 안녕 이런 뜻이고요. schau는 사실 이탈리아어인데 독일에서도 많이 쓰는 작별 인사 말이고요. schau가 이제 요거를 독일어 식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bis bald 하면 곧 보자 이런 뜻이고 비슷한 하면 그때 보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다시 들어볼게요. gute nacht. tschüss. 얘는 빠르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돼요. tschüss 하셔도 되고 tschüss 하셔도 돼요. 그 다음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을 줄여서 auf wiedersehen 하시면 돼요. 얘는 schau 라고 읽고요. 얘는 schau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얘는 bis bald. 얘는 bis dann.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에서 좀 특이한 점 모르셨나요? 특이한 점? 어? 그로 끝나는데 제가 guten tag 라고 읽었고요. guten Abend 라고 읽었고요. bis bald 라고 읽었습니다. 공통점은요. 뭐가 있냐면요. 부득으로 독일어로 끝나게 되잖아요. 독일어에서 부득으로 끝나면 맨 끝에 오면 어떤 발음으로 바뀌냐면 puttk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벤드가 아니라 아벤트 타그가 아니라 타크 말드가 아니라 발트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 자음 배울 때 다시 배울 거니까요. 일단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죠. 첫 시간 알파벳 배우는 읽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모음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모음은요. 장단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요. 복모음 읽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거 연습 꼭 해보세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